자 다시 한번 큰 복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빨리 해라 무용단이 많이 많냐 저희 전속무용단이세요? 네 감사합니다. 자 이어드리죠.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들 마음 졸이고 속상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빨리 코로나 물러가고 태평성대가 오라고 태평무를 한번 전해드려보죠. 자 우리 안보가 이지현씨 태평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지현씨가 태평무 함께 하시죠. 네 이지현씨가 태평무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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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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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